세계에서 못생긴 축구선수 우리 2위에 2위가 호낭 등료 2위가 2위 축구선수 3위가 태베즈 와 정말 다시 다시 후쿠 따라오는 태베즈 은색에서 인정받은 분이에요 은색에서 인정받은 월드스타일입니까 갑자기 우현씨 얼굴에 입가에 입가에 웃음이 자 지금 입가에 웃음이 들기 시작하셨고요 야 이거야말로 축적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야 정말 세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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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긴 뭘 하지마요 세계 2위 아쉽게도 호낭 등료에 졌지만 그래도 정말 태베즈가 있죠 정말 태베즈를 누르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아니 저 버싱서 페스티벌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저 스포츠계 쪽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좀 함께해 주셨거든요 아니 초대점 왔을 때 네 안 가겠다고 했어요 아 왜요 왜요? 왜? 아 얼굴이 아시잖아요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야 세계 2위가 뭔가요? 아니 아니 세계 2위가 있어 세계 2위에 그러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겸손할 필요 없어요 세계 2위에 아 그리고 쭉 한번 보시고요 오신 분들 우리 동생들도 계시고 동생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지금 메디 정도 하시는 거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여쭤봤거든요 한분에게 왜 두 번 지금 여기서 돌아보시면서 형들이 있어 이거 만지작거리면서 왜 나한테 인사지? 지금 여기 도시면서 이 전수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았어요? 오우 레전드 레전드 근데 나는 내가 축구 롤을 했으면 세계 위인은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본인 순위 여기 몇 회입니까? 저는 3, 4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3위? 1위 누구예요? 1위는 전수야 여기 선배님 1위는 전수야 여기 선배님 어? 아 희원이 형 어우 좋은데? 좋아 다행히도 좀 보셨어요 아 나 영생이 얼마나 썼어 전수야 지금 보셨죠?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? 나 봤어 안 봤어 이게 우리 페이스바일의 득본이에요 나 여태까지 주눅 줄었었어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자신감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해 들어봅니까? 한번 들어봐봐요 왜?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뭐야 뭐야 2, 3위다 3위가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아니야 사람 만드는 돈이 있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오, 말도 안 돼 안들어 꼴